얘네들아 너 징구를 간다 하트! 하트! 오늘 아침 코코볼 코코볼 아침부터 코코볼 아 이거 왜 찍냐고 코코볼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코코볼 먹고 싶다고 어서오세요 헤이파파입니다 오늘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금랑화타운 펜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지인 가족들과 함께 송년회 겸 하루 다녀왔는데 가격대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리뷰를 남기게 되네요 참고로 이번 리뷰는 내돈내산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금랑화타운 펜션의 목련 객실을 둘러보시죠 아카시아 목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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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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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